Partnership 시작합니다 전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에 주천희의 포인트 전진이 버텨냈구요 맞버더칩니다 전지 야 주천희는 무엇 긴 서브 때립니다 또 넘어왔어요 주천이 받았구요 어려운데요 이제는 전지희 버티는 주천이 전지희 강타 또 한 번 박자를 바꿉니다 주천이의 반격 나 걸렸어요 나갔어요 아 깊숙해요 또 4대5 왈스 나겠습니다 세계 최고급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6대 5 그러나 주천이 리드는 지키고 있습니다 나갔어요 다 식스올 나 걸리는군요 주천이 공격 다양한 수가 있다는 것은 상대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허수어비로 만들죠 그러니깐요 야 전지희가 마지막 임팩트를 또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갔어요 긴 서브였습니다 백핸드 나갑니다 피널매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전지희 백핸 다시 동점 전지희 선수의 선제 9대10 4대1 이번 시즌에 플레이오프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리그의 플레이오프에요 아아 자 추천해 서브드 벗어났죠 전지희 네트가 서브드점 그렇죠 4대1입니다 긴 서브드점 처음으로 끝 뛰어서 teil 오우요 네 그렇죠 자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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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지희 서브 다시 이어갑니다 다시해도 선수야 랠리 컨트롤 해야지요 2대4입니다 전지희 리시브 그리고 추춘희 서브 야아 네 자 주천희 선수가 후성이 좋기 때문에 전원볼 줄도 충분히 처리를 잘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천희 앞서 있습니다 다시 넘어갔고요 짧게 아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승패가 결정 날 수도 있겠습니다 전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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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전지희 전지희 강타 또 한 번 강하게 전지희 자 주차니도 밀리 두 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지희가 나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